안녕? 어, 잘 잤어? 네. 아, 아침 먹자. 해장엔 북엇국이지. 아니, 이걸 다 혼자 만든 거야? 뭐,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. 정성이 중요한 겁니다. 대박이다, 진짜. 피디님, 안녕히 주무셨어요? 아니, 원장님 왜 저기서 나와요? 두 분 살림 합치셨다길래. 이연님 갈아입을 옷도 좀 갖다 드리고, 겸사, 겸사. 아, 락스 어디 있어요? 락스는 왜요? 세면대 물때가 난리도 아니에요. 베이킹소다랑 식초로 타일은 문질러 놨는데, 그 하수구 머리카락도 제거해야 되고. 그리고! 냉장고에 배달음식 쌓아두지 마요. 이거 다 세균 덩어리예요. 시어머니야, 보여. 에? 저도 뭐 남의 집 살림 손대는 거 송구한데, 우리 이연님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한 물 치시면서 꼴의 그, 결벽증이세요? 뭐, 인마? 식사들 하세요? 어, 락스 어디 있지? 그, 락스 화장실 서랍 안에 있어요. 아, 저럴 거면 계속 잘 찾아보지. 왜 나와서. 잠깐만. 태웠니? 뭐, 태웠다기보다는 이제 불조절에 실패했다 정도. 참, 이 와중에 귀엽고 난리네. 부가가 내 몸을 지배하네. 귀엽다니. 내가 천 살이 넘었는데. 먹자. 그래, 먹자, 먹자. 반숙 계란이네? 으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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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. 스메이요. 으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